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제목이 이기적인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은 이기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내 생일은 기억 못해도 자기 생일은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짜고요. 평소 남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나도 그래. 요즘 갱년기 증상을 겪느라 힘든 제가 여보 나 요새 너무 덥다 이러면 나도 그래. 나도 더워. 이러고요. 제가 아우 나 살이 3kg나 빠졌어. 그러면 나도 그래. 나도 빠졌어. 2kg 빠졌어. 뭔 말을 못하게 하는구나. 지지 않고 이럽니다. 아 갑자기 허리가 아프네. 나도 그래. 나도 허리 너무 아파. 나 부러질 것 같아. 요즘 기력이 너무 없다. 고기 좀 먹어야겠다. 나도 그래. 나도 고기. 고기 좀 구워봐라. 이러는데 정말 너무 짜증나요. 심지어 어제는 아우 여보 나 요새 생리가 불규칙하다. 나도 그래. 미쳤네. 들고 있던 전기파래체로 남편 머리를 강타했어요. 그럴만했죠. 그렇네. 정말 영혼이 없었네. 자 정혜리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가 날씬하고 예쁜데 단점이 있다면 똥배가 좀 빵빵하게 있는 편이에요. 며칠 전부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배꼽 쪽에 소리를 들어봐야 하니까 옷을 좀 내리라고 하셨는데 그날 그 친구는 스커트 아래 스타킹을 입은 상태에서 낑낑대며 내렸더랬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큰 수술을 하셨었나봐요. 네. 아닌데요. 그럼 그. 음. 그게. 음. 제왕절개를 하셨습니까? 아닌데요. 그 수술자국이 아주. 그게 있는데요. 스타킹 자국이에요. 끝났어. 얘기가. 웃긴 거. 끝났어. 이제. 더 없어 봐봐. 끝났어. 나도 뭔가 더 있을 줄 알았다. 근데 끝났어. 좀 아쉽다. 그치? 재밌긴 한데. 현정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 간호사예요. 그날도 삼교대로 밤 근무를 하느라 피곤하고 지쳐있던 하루였죠. 우리 간호사분들은 진짜 고생 많죠. 진짜. 주야 주야 주야. 이렇게. 밤에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혈압도 떨어지고 산소 과포화로 위험한 상태에 있으신 것 같아서 얼른 뛰어갔는데요. 한참을 살펴보고 있었더니 할머니가 입만 뻐끔뻐끔뻐리시며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떡하나. 마지막 유연인가 싶기도 하고. 긴장되고 떨렸는데 할머니가 제 귀에 나지막히 말씀하셨어요. 뻑금뻑금뻑금뻑하시고 있는데. 뭘 쳐다봐. 계속 놔 봐 멀 쳐다봐 계속 뻑금뻑금뻑금뻑하고 계시니까 멀 쳐다봐 터랍도 떨어지고 위험한 상태인 거 멀 쳐다봐 멀 쳐다봐 원래 말 수가 없는 분이라 저런 말씀을 하실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병실 밖으로 나가서 혼자부터 혼자 웃고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들어가서 할머니를 다시 봤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손짓 하셨어요 이번엔 진짜 아프신가 보다 이렇게 하셨나 보다 다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리가 걸리적거려 아 이렇게 가라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한 거죠 저는 혼자서 완전 자지려지고 무사히 그날 근무를 마쳤어요 할머니는 잠깐 위독하셨지만 별 문제 없어서 다행이었네요 얼른 나오세요 할머니 제목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 여자분이네요 여자분입니다 친구가 겪은 일을 제가 겪은 것처럼 써봅니다 남편이 시계를 중고로 사기로 했어요 스마트워치라 비싸서 중고로 직거래를 하게 됐죠 판매자가 시계를 보여주며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보증서가 없었어요 중고 거래할 때 보증서는 중요하다고 배웠던 남편은 좀 불안해서 판매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전 신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보증서를 보내주시면 반 먼저 드리고 나머지도 드릴게요 그리고 겉옷을 쓱 벗었습니다 제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신분이 확실한 거죠 신분이 확실하죠 그러자 파는 분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신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라며 자동차 한 대를 가르쳤어요 그 차는 경찰차였습니다 서로 믿음 하에 거래를 완료했다고 하네요 네 익명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제목은 사투리 제 전공이 나왔네요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줄곧 서울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강릉으로 직장 방령이 나면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야 강릉 사람들은 바닷바람을 맞고 살아서 그런가 엄청 드셀 걸 가서 조심해야 돼 야 그 외지 사람들한테 거리도 들 텐데 또 다른 친구가 옆에서 아 맞다 거기 사투리도 세잖아 너 괜찮겠냐 이러면서 걱정을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기회 안 줍고 강릉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던 중에 친구 하나가 야 그래 그러면 되겠다 야 그냥 너도 원래 고향이 강릉이었다고 하면서 강릉 사투리를 그냥 써버려 그게 어떻게 돼 아 어렵죠 물이 술던네요 어? 그거 괜찮은 방법 같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강릉 사투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다들 하는 말이 약간 북한 말이랑 억양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때부터 드디어 강릉으로 전학을 간 첫날 교단 앞에 서서 자기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정말 그동안 연습한 그대로 하기 시작했죠 1학년 2반 아 새끼들 1학년 2반 아 새끼들 좀 부탁드립니다 일순간 교실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 붙기 시작했고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야 너 혹시 북에서 왔니 탈북했어 더 놀라운 건 강릉 친구들 모두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젠 토박이 어르신들 빼고는 대부분 다 표준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고자 새끼네 재밌다 고소 많이 창피해 까소 정말 창피해 까소 1학년 2반아 새끼들 김미진씨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후에 걸려온 낯선 남자의 전화 남부경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 10번 이상 받아본 듯해요 그것도 한창 일하고 있는 낮시간에요 어떤 날에는 똑같은 번호로 10분 사이로 두 번이나 받아본 적도 있어요 와 이렇게 10번이나 받아본 사람이 있구나 신기하다 그날도 한창 일로 바쁜 시간에 낯선 남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여기 남부경찰청 김땡땡 사무관입니다 김미진 선생님은 맞으시죠? 선생님의 개인 계좌가 도용이 돼서 수사 중입니다 혹시 이락준씨 아십니까? 제가 알 리가 없죠 짜증도 나고 어이도 없어서 잠시 대꾸해 줄 생각으로 아 네 이락준씨? 아주 잘 알아요 했어요 아 네 네? 이락준씨를 아신다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락준씨는 아쿠정동에 사시는 이락준씨입니다 네 아쿠정동 사시는 이락준씨 잘 안다고요 아 네? 아쿠정동에 살길 사는데 구두빵하는 이락준씨는 모르시죠? 아쿠정동에 사는 구두빵하는 이락준씨를 잘 안다고요? 아 아 네 근데 왜 알죠? 모를텐데 같은 사람 맞나요? 아 이게 알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아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아쿠정동이 구두빵하는 이락준씨 아냐고 해서 아유 안다고 했는데 아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알면 안 되나요? 아 네 그게 그 알면 안 되는데 그럼 모른다고 하고 통화하시면 안 될까요? 몰라야 되는데 아 이거 참이고 잠시 짜증이 났지만은 상대방이 엄청 당황한 것 같아서 좀 더 맞춰줬어요 아 네 알았어요 그럼 모른다 치고 말씀해보세요 아 진작 좀 그러시지 잠시 걱정했습니다 김미진씨 계좌가 도용이 돼서 김미진씨가 절대 모르는 이락준씨가 잡혀서 경찰청에 와 있는데 아이고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인 듯합니다 그냥 이락준씨를 잘 아시는 걸로 하고 그만 이만 끊겠습니다 뚜뚜뚜 저에게 황당한 웃음을 선사한 보이스피싱 남자분 당황하셨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겠죠 너물의 파토리가 뻔하다고요 몰라야 되는데 자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진문명품이 있는 날인데 사연들을 매번 이렇게 많이 보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익명을 요구하신 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김미용 팀장님이었어요 항상 대출 문자 보낸다는 그분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필요자금이나 이용중인 대출이 있으시다면 저렙한 금리로 대환하시는 건 어떠세요? 하고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서 놀리고 싶었어요 어머 안 그래도 저 급전이 필요했어요 네네 고객님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장 다니세요? 사업하세요? 네 저는 직업이 우주인이고요 오늘 돌솥비빔밥이 먹고 싶어서 필요자금은 6,500원입니다 이분도 참 직구준 분이네 기발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전혀 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네 고객님 멋진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6,500원은 엄마한테 받아쓰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당한 기분이네요 끝났어요? 자 김은진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수성도 예민하고 마음도 여리고 장래희망의 선생님이었던 중학생 때 일이었어요 시험기간 독서실에서 친구와 공부를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한참 많이 먹을 때니까요 친구랑 신이 나서 뭐 먹지? 라면 먹을까? 떡볶이는 어때? 깨르르 하면서 어머 깨르르 했구나 떡볶이 먹을까? 깨르르! 이럴 때가 있어 맞아 깨르르 할 때 있다니까 깨르르 내려가는데 깨르르 오랜만이다 깨르르 저희 학교 남자 선배 두 명이 계단에는 올라오고 있었어요 잘생긴 훈남 선배들을 보니까 깨르르! 저희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먹던 이야기를 멈추고 잔뜩 수줍은 채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당시 독서실 계단은 두 명이 서면 꽉 차는 조금 좁은 계단이었는데 서로 한 줄로 서서 몸을 조금 비켜가며 스쳐 지나가야 하는 계단이었죠 저는 몸을 살짝 틀어 최대한 여성스럽고 귀엽게 계단을 막 내려가고 있었는데 계단을 막 내려가는 순간 저는 계단 모서리를 슬라이드 하면서 미끄러졌어요 유유유유유 죽는다 난 죽는다 여기서 미끄러지면 난 죽는다 죽는다 깨르르 끝이다 미끄러지고 있던 찰나 짧은 찰나의 순간 여기서 미끄러지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살고 싶었어요 뭐라도 잡아야 뭐라도 잡아야 해 살아야 해? 잡아야 해 저는 손을 허우적거리면 무언가를 잡았어요 탁! 잡는 순간 살아야 해 꽉 잡아야 해 놓으면 안 돼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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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의 정 좋고 내가 살았나 싶어 눈을 떠보니 저는 앞에 올라오던 남자 선배의 젖꼭지를 양손으로 양손으로 힘껏 세게 꽉! 거의 잡아 뜯듯이 주먹으로 꽉! 제가 살고 싶다고 생각한 만큼 꽉! 꽉 찐 채 서 있었어요 모두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1초 2초 뒤늦게 저에게 젖꼭지를 뜯기던 남자 선배는 으아악! 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도 놀라서 그제서야 손을 떼고 친구 손을 붙잡고 도망치듯 뛰어내려갔어요 뒤를 돌아보자 그 남자는 남자 선배는 젖꼭지를 움켜쥔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 선배의 친구는 뒤로 넘어갈 듯 웃으며 대박! 헐! 젖꼭지! 아하하! 깨르르! 하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독서실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뒤 독서실을 옮겼어요 그 당시 너무 소심하고 여린 소녀여서 제대로 사과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죄송해요 선배 저도 살고 싶어서 뭐라도 잡고 싶었는데 젖꼭지를 잡을 줄은 몰랐어요 신청군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익명을 요구해 주셨어요 1년 전 남자 신입이 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한겨울이라 아주 큰 패딩을 입고 출근을 했어요 사무실이 4층인데 3층 계단에서 출근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남자 신입을 만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신입이 제 파카를 보더니 어? 뭐가 묻으셨? 뭐가 묻었냐며 말을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4층으로 막 뛰쳐 올라가더라고요 안 묻은 건가? 어? 뭐가 묻으셨? 하고 막 올라간 거예요 뭐가 묻으셨? 그 모습을 보며 왜 저래? 뗄 거면 떼고 말 거면 말지 말을 왜 걸어? 하고 제 파카를 봤습니다 근데 제 파카가 보지만 보지만 제 파카가 지퍼도 있고 겉에 찐득이까지 이중으로 잠그는 옷이었는데 그 찐득이에 아 그 벨크로라고 하나요? 거기 이렇게 지퍼 입고 이렇게 딱 붙이는 거 고기에 찍찍이 찍찍이 네 그렇죠 찍찍이 그 찍찍이에 제 팬티가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뭐가 묻으셨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찐득이 제 팬티가 딱 어이구야 하하하하 사무실에 돌아왔더니 남자분은 얼굴이 벌개지셔서 다른 직원한테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척 하고 있더라고요 전 너무 웃겨서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웃었어요 부끄럽지만 웃겨서 공유 드려요 근데 그때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서 갔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못 봤겠죠 갑자기 걱정되네요 신청곡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아 웃긴다 남자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어 이거 뭐가 묻으셨 어 선배님 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 뭐가 묻으셨 익명으로 보내신 아들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어 저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과 초등학교 3학년 셋째 딸 그리고 올해 입학한 막내 아들과 철없는 남편까지 넷의 엄마네요 그죠 어 아이 넷 그중에서 영감 같은 우리 막내 아들은 침착하고 엉뚱하답니다 막내 아들이 일곱 살 때 이래요 아들의 생일을 며칠 앞둔 날 야자를 끝내고 온 큰 딸이 과자를 잔뜩 사가지고 온 거예요 막내야 네 생일 선물이야 누나가 네 생일날 늦게 끝날 것 같아서 같이 생일 파티를 못할 것 같아 평소 과자는 잘 사주지 않는 편이라 막내는 과자 선물에 엄청 기뻐했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이러며 가져가고 누나들은 또 아 나 이거 하나만 하며 빼갔죠 그래도 착하고 마음이 여린 아들은 가족들에게 하나씩 고르라고 하며 나눠줬죠 드라마를 보며 과자를 먹는 즐거움은 즐거움은 남편은 과자를 계속 뺏어 먹었고 점점 화가 난 아들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 됐어요 제가 엄마 혜택 사줄게 모든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더 맛있는 거란다 하며 달랬지만 아들은 과자봉투를 들고 제 방으로 가버렸죠 드라마가 끝나고 나와보니까 과자봉투에 A4 용지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먹지 마시오 독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해골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과자봉투를 지키려는 비장함이 느껴졌죠 남편에게 속상해하는 아들을 좀 달래주라고 했더니 남편은 아빠는 이거 먹고 죽어야지 독이 들었으니까 라라라라 하며 또 과자를 먹더군요 아 저 인간은 어떻게 하나 몰라 결국 아들은 대성통곡하였고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독이 등 과자를 먹고 죽지 않아요 중요한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문유진씨의 사연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별명이 직장이선생이에요 밥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직진하는 배변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먹으면 바로 가는 분들이 그런 직장들이 있죠 처음에는 장이 좀 예민한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와 다퉜을 때였어요 자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거짓말을 하냐고 상황이 꽤 심각했어요 이별을 결심할 만큼요 그런데 남친이 갑자기 화를 내다가 갑자기 아 그래 됐어 아 그만 좀 해 나 똥 싸올테니까 진짜야? 진짜야 아 그만 좀 해 나 똥 싸올테니까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어요 미친놈이 아니 하지만 얼마나 급한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긴 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갔다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나가더니 콘서트 끝날 때까지 안 들어와서 혼자 보고 나왔어요 이게 똥 때문이야 기분 상해 할 수도 없고 엊그제도 심각하게 싸우는데 남친이 또 너는 너 맨날 그런 식이야 너는 네 생각만 해 어? 됐다 이따가 얘기해 나 똥 싸올테니까 그러면 똥 똥 똥 똥 참으면 안 돼 똥 화내고도 왠지 비참했어요 중요한 순간에 꼭 똥 싸러 가는 남자친구 때문에 우프네요 하셨습니다 야 그래도 니가 아무도 사람이야 내가 뭐? 야 진짜 가만있어 똥 싸올테니까 싸구 만나 싸구 만나라고 수진 씨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요 컬투쇼에 한번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44세 여인이에요 저 어등학교 5학년 딸내미를 키우고 있죠 리을 발음이 안 돼서 슬픈 아줌마입니다 리을 발음 중에서도 로 르 르는 진짜 드럽게 안 돼요 아주 공포스럽게 안 돼요 학교 다닐 땐 그래도 친구들이 귀여운 척 한다고 봐주는 거 같았어요 근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죠 참다 참다 아우 진짜 회의가 안 될 지경이라 국악외과를 찾아갔어요 아이고 혀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네요 혀가 길어서 발음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그러게요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봅니다만 아 혀가 짧은 게 아닌데요 혀가 길어서 그렇구나 암튼 가장 짜증이 날 때는 지하철역 이름을 말할 때입니다 집은 부천이고 회사는 강남이라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부천에서 자주 모임을 했는데 꼭 신도림이나 구로역에 도착하면 어디냐고 전화가 와요 짜증나게 신도림 구로 신도림 구로 어? 나 방금 구도 왔다 구도 그러니까 어디쯤 왔냐고 구우우오 아이씨 어디쯤 왔냐니까 야 뒤질래? 야시 슈퍼스컬 20분 걸려 20분 왜 짜증을 내 내가 뭐 어쩌다 그래 너한테 다행히 차를 차게 되면서 드디어 신도림과 구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저희 두 번째 발음 역경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딸 대박이다 이거 우리 딸 엄마가 책 읽어줄까요? 그래서 뽀드도는 뽀드도는 신이 났대요 친구들과 뽀드도는 사이좋게 놀았답니다 뽀르른데 제가 뽀드도라고 하니까 저희 딸도 그냥 개를 뽀드도라고 해요 우리 딸 뽀드도다 와 우리 딸 말해보고 싶어요? 개구리 중사 캐토드? 좋아요 좋아요 캐토드 볼래요? 캐롤인데요 지금도 저희 딸은 캐도도라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자랐고 이제 뽀로로 세상에서 벗어나나 했는데 며칠 전에 또 다른 로로 세상을 만났어요 디자인 작업할 때 사려고 태블릿인 하이패드 프로를 알아보고 있었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옆에 있는 전자제품 매장에 갔어요 여기 하이패드 푸드도 있나요? 하이패드 푸드도 있나요? 네? 하이패드 푸드요 하이패드 푸드 네? 하이패드요? 어떤 모델을 보고 싶으신데요? 네 하이패드 푸드 모델을 말씀해주시면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이패드 신형이요 신형 신형 최신형 아 프로요 저희 매장에는 없어요 이런 우라질 진작이 없다고 하든가 이런 진작이 없다고 하든가 이런 아우 진짜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 푸드 푸드 연습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이상 혀가 길어서 슬픈 아줌마의 사연이었습니다 김대훈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노래에 자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지인들 결혼식 때 축가도 자주 부르고 대학 가요제 참가 경력도 있는데요 노래 잘하나보네 우연히 동네에서 열리는 가요제 현수막을 보게 됐어요 상품은 가전제품, 농수산물, 상품권 등등으로 풍성했습니다 조금이나마 가게 보탬이 되고자 참가를 결정했죠 여보세요? 가요제 참가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사는 곳이 노원구 맞으시죠? 네, 참가곡은 존니입니다 네? 존니요? 네, 존니요 윤종신의 존니 모르세요? 엄청 히트곡인데 네, 존니 말씀이시죠? 네네, 존니요 아프다 하는 존니요 네네, 접수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맥연습에 들어갔고 하루 종일 존니만 듣고 하루에 100번씩 존니를 불렀습니다 이상하네, 약간 어감이 이상하네 붙으니까 이상하네 참가일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주민센터인데요 가요제 참가하시는 분 맞으시죠? 네, 참가곡은 존니입니다 아프다, 행복해져 예, 예, 혹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 그럼요 하루에 100번씩 부르고 있는데요 절대 못 바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더 열심히 연습했고 예심 당일이 되었습니다 예심장엔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분들로 북적거렸고 딱 봐도 제가 가장 어려보였어요 신명나는 어르신들의 무대가 이어졌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진행자분은 잠시 저를 노려보시더니 저를 소개했어요 이번에 가요제 때 최신곡으로 참가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노래방 기계를 바꾸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데 끝까지 고집을 부르셔서 어디 얼마나 잘 부르는지 한번 보시죠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전 열심히 노래를 불렀지만 분위기는 갑분싸였어요 박수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왔고 합격자 명단을 보고 제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합격자 명단 칠갑산의 김갑석 고향의 어머님의 최말순 신라의 달밤 최복동 동백 아가씨 이갓난 서울의 찬가 박끗순 그 속에서 저는 꿋꿋하게 존니를 부르고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선곡이 잘못됐네 노래관계를 바꾸셨는데 안타깝네요 어르신노리자랑 이런 느낌으로 갔어야 되는데 강유경씨 눈물의 결혼식 컬투 때문이에요 뭔지 뭔 사연인가요 결혼한지 딱 일 년이 된 세대기입니다 기념일을 맞아 거실에 쭈그리고 앉아 예식 영상을 돌려보다가 사연을 올려봐요 제가 워낙에 컬투노리를 좋아해서 몇 년 지나가는 말로 오빠 나중에 우리 결혼할 때 컬투노리 불러줬으면 좋겠다 오빠 라고 했는데 남편이 정말 축가로 컬투에 사랑한다 사랑이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이 1절 가사가 정말 공감 간다며 불러주겠다고 했죠 저는 사랑한다 사랑이 부분을 예쁘게 코러스 해주기로 했고요 신랑 신부가 직접 둘 다 물이 슬 던지네요 아니 제가 직접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부르는 경험식을 봤는데 그게 성공을 거둔 건 잘 못 봤거든요 결혼식 당일 프로포즈를 대신할 축가에 흥분됐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신랑을 바라봤죠 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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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가 시작되자마자 신랑과 눈이 입이 벌써 실룩실룩 거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완전 망치네 이렇게 하고 있었나봐 콧병수가 넓어지기 시작하더라도 신랑이 그러니까 신랑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망치는 거예요 완전 망치지 완전 망치지 미안해요 내 욕심 대문한 그대 앞은 결국 남편은 오늘날 노래를 부르지 못했죠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정신을 차리고 오니 신랑이 보고 있던 악보를 주섬주섬 챙겨 제가 축가를 부르고 있었죠. 항상 잘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대 힘들게만 했었나봐요 잘해주지 못해서 아껴주지 못해서 미안하단 말뿐이죠 제가 노래를 열심히 부를수록 남편은 또 옆에서 사랑하라 여보 대성통고 그랬고 하객성은 수금되기 시작했죠 뭐야 결혼을 억지로 하는 거야 뭐야 아이고 여자가 마음고생을 엄청 시켰나보네 남자가 저렇게 우는 걸 보니까 아 나 진짜 그런 오해를 받고 진짜 결국 노래는 제가 다 완창하고 끝났죠 오빠들 덕분에 축가 부른 신부가 됐어요 축가 부르고 있네 강릉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네 서울에서 연예인 하고 있는 연예인입니다 원래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이라 항상 감기를 조심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환절기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감기가 걸리죠 시험 기간이라 시간이 없어서 버티고 있는데 친구가 빨리 병원 가라면서 등을 떠밀더군요 저도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하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냥 아무 병원이나 들어갔어요 외형이 허름에 불안했지만 그래도 병원이라는 간판이 있어 들어갔어요 딸랑 소리와 함께 병원문을 열고 입장했는데 어르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뭔가 느낌이 쌓였어요 그냥 나갈까 고민하고 있는 순간 간호사가 제 이름을 외쳤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진료실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연세가 아주 많아 보이고 아주 마르신 거의 백색머리에 2대8로 가난하신 할아버지 의사분이 앉아계셨어요 저는 그분 옆으로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목이 아파서요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목이 아프다고 말씀드린 그때부터 진단서에 글씨를 쓰면서 질문을 계속 하셨어요 많이 아파요 네 가래가 흰색이에요 누런색이에요 약간 누런 것 같은데요 침 삼킬 때 따끔해요 네 5분간 이런 질문이 계속 됐는데 할아버지는 제 대답을 들을 때마다 뭔가를 계속 적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지 진단서를 제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한테 갖다 주고 약 먹고 안 나면 또 와요 저는 열심히 진료 시인 할아버지께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린 후 진료실을 빠져나가 간호사에게 진단서를 주러 가다가 뭘 그렇게 열심히 썼는지 궁금해서 슬쩍 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무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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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답을 들 때마다 계속 너무 진단시 김경태 씨가 보내주셨어요. 이응수는 대대급의 작은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의무대와 군의관이 있었지만 양호실 수준의 의료기관이었죠. 이응수가 일병 때 진지공사 중에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양호실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했으므로 군의관은 당장 후송을 결정하고 상부에 보고를 냈죠. 그래서 이응수는 사단 의무대로 가게 됐습니다. 인솔자는 임관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신임 소대장. 부상자는 이응수 외에도 한 명 더 있었어요. 사단 의무대에 처음 가본 소대장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영광급 장교들을 보자 모식 긴장했습니다. 군기가 바짝 든 소대장은 환자 둘을 줄세워서 제식걸음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아파 죽겠다는 응수에게 무서운 얼굴로 호통을 쳤죠. 야 이응수 팔 더 안올려? 이 자식이 빠져갖고 팔각도 45도로 올려? 응수는 속으로는 욕을 하고 고통에 눈물 찌끔찌끔 흘리면서 소대장의 구령에 발을 맞췄습니다. 다른 환자는 열이 40도를 넘나드는 폐렴 의심 환자였는데 아픈 척하지 말라는 욕을 먹었죠. 소대장은 정말 군기가 바짝 든 참 군인이었습니다. 참 군인. 그때 저 앞에서 대령 한 사람이 걸어왔어요. 소대장은 더욱 긴장해서 발 맞추는 구령을 붙이기 시작했죠. 발 잘 맞춰.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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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대령이 가까이 왔을 때 소대장은 우렁쳐게 격려했습니다. 축석. 대령은 병원이니 살살하라고 말하며 가볍게 격례를 받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다시 불러세우는 거였습니다. 잠깐. 대령은 갑자기 약간 화난 얼굴로 소대장에게 훈계조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머리가 와 그래 기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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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가? 군대가 웃음나? 아니, 난 몰랐네. 여군입니다. 난 남자인 줄 알았어. 난 뭐야? 여군인데 뭘 잘라보면 어떻게 해? 대령의 동공이 엄청나게 흔들렸으나. 남자답게 생겼나 보다, 여군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대령의 동공이 엄청나게 흔들렸으나 인상 쓴 얼굴을 풀지 않고 잠시 소대장을 계속 바라봤어요. 이 상황에서 인상을 풀면 웃음이 터지기 때문이죠. 당황함이 역력한 대령은 상황 정리할 방법을 찾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응수에게 다그치듯 물었어요. 어이, 자네! 진짜가? 진짜 아프냐고 물어온 거예요. 응수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소대장이 더 이상 무한하지 않게 빨리 대답을 해주고 싶었지만 어금니를 더욱 꽉 깨물고 몸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상황 수습을 못하던 대령 아저씨는 허참! 허허참! 허참! 허허참! 허이참! 민망했나보다. 이러면서 슬금슬금 떠나갔어요. 대령이 멀어지자 소대장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제기랄 화장을 깜빡했어. 아, 끝났어요? 아, 화장을 했어요. 열란절. 아 아 아 아 아 이분이 진짜 재밌는 사연이네 이건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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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